안녕하세요 한국전기호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이론 5장 회로망 및 과도현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4장의 비정연파회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얘네들은 우리 교재상에서 책으로 따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그냥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따로 요거를 나눠놓은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얘도 똑같아요 회로망 및 과도현상이라고 하는 요런 타이틀은 없어요 타이틀은 없지만 제가 요거를 따로 요렇게 장으로 분류해서 나타낸 거고요 자 여기 5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총 17문제 정도가 되는데 회로도 설명하는 게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아예 영상을 좀 따로 요렇게 이제 5장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좀 할 거고요 자 먼저 1번부터 1번부터 8번까지 1번부터 8번까지고요 휘스톤 브릿지에 대한 얘기인데 휘스톤 브릿지 같은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직류회로 쪽에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요기에다가 좀 따로 이제 모아놓은 거고요 휘스톤 브릿지 평형 조건이라고 이제 하는 거는 대각선들끼리 곱한 것이 항상 같으면 그 회로는 항상 평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전원이 있을 때 요 A점과 B점을 기준으로 여기 대각선들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것 지금 여기 P라고 했고요 여기 R, Q, X라고 했으니까 P 곱하기 R 그리고 Q 곱하기 X 한 것이 같으면 이 회로는 평형이다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휘스톤 브릿지 평형 조건이에요 만약에 요 두 개가 같지 않으면 같지 않으면 평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얘가 평형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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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저항이죠 요게 그래서 요기에다가 검유기를 갖다가 내가 전압을 알고 싶으면 전압계 전류를 알고 싶으면 전류계를 갖다 걸어서 얘가 숫자가 뜨면 아 평형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리가 얘기하는 휘스톤 브릿지 평형 조건은 대각선들끼리 곱한 것이 같다 라고 하면 얘는 무시하는 거죠 얘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쪽은 이쪽 저항은 자 그래서 1번 자 검유기의 GCT 얘가 0이래요 그러면 대각선들끼리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놈의 내부 저항은 무시하는 거고 이때 저항 X를 물어봅니다 자 그럼 요거 요거 곱하면 PR 요거 요거 곱하면 QX X 물어봤으니까 X 남겨놓고 나머지 하면 요렇게 될 것이고 요거 찾아라 정답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2번 자 회로에서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가 0이 되는 조건 자 여기 R1, R2, R3, R4 요게 R이죠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대각선들끼리 곱한 것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히스톤브리츠 평행 조건입니다 따라서 R1, R3, R2, R4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R1, R3, R2, R4 3번 그린과 같은 회로에서 AB단자 사이의 합성저항은 몇 옴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거 검육이라고 그랬죠 전압을 알고 싶으면 전압계 전류를 알고 싶으면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에요 근데 이 대각선들끼리 곱하면 1 곱하기 4, 2 곱하기 2니까 같죠 그래서 평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죠 휘스톤브리츠 평행 조건에서는 그래서 요거 회로를 보면 얘 제거하고 얘하고 얘가 직렬 얘하고 얘가 직렬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그림을 다시 그리면 여기 1,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가 2, 여기 4 그러면 요거 합치면 3이 될 거고요 요거 합치면 6이 되니까 6 더하기 3에 6 곱하기 3 그러면 9분의 18이니까 2가 되겠네요 정답 2번 자 4번 그림과 같은 브릿지 회로에서 평형이 되기 위한 Z4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대각선들끼리 곱한 것은 같죠 그래서 일단 얘하고 얘 Z1과 Z4, 아 Z2 그 다음에 얘하고 얘 Z3와 Z4 이게 같으면 평형 조건 피스톤브리츠 평형 조건이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Z4를 물어봤고요 예를 물어봤고요 나머지 넘겨주시면 되니까 Z4는 Z3 Z1, Z2 될 것이고 여기에 복수수로 되어 있으니까 복수수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Z1은 2 플러스 Z2는 2 마이너스 Z2의 3 그 다음에 Z3가 3 플러스 Z2의 2가 될 거고 요거 계산기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계산기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FM대로 하면 분모 유리화 하는 거죠 3 마이너스 Z2, 3 마이너스 Z2, 이런 식으로요 자 뭐 밑에 풀이는 생략을 하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 4번 됩니다 4번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5번 한번 볼게요 자 그림에서 평형 조건에 맞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딱 보면은 여기 양단을 기준으로 해서 대각선들끼리 곱한 것은 같다 이게 평형 조건이죠 근데 지금 R이 있고요 C가 있어요 C의 단위는 페럿이고 R의 단위는 오미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대각선들끼리 곱하면 자 C1이니까 J 오메가 C1분의 1 옴 단위로 바꾼 거죠 옴 단위 곱하기 요거 R2 이꼴 대각선 J 오메가 C2분의 1 곱하기 R1이 되겠고요 자 지금 평형 조건에서 맞는 식을 물어봤는데 1, 2, 3, 4 보니까 J 오메가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얘 넘어가면 약분되서 없어지죠 그래서 요렇게 쭉 나열하는데 지금 보면 자 얘 넘겨보고 요거 C 요렇게 이제 되고 요거 넘어가면 되는데 자 지금 1, 2, 3, 4 보면 분자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넘어가고 얘 넘어가 볼게요 그럼 어차피 J 오메가는 약분되서 없어질 거고요 그럼 요 넘어가면 요쪽 요쪽 넘어가면 C2 R2 C1 R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J 오메가 요렇게 써주시는 게 정상인데 어차피 얘가 왔다갔다 하게 되면 보세요 얘 넘어오면 J 오메가 C2니까 약분되서 없어지죠 그래서 대부분은 대부분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요 어 C네 C1 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곱하니까 R2 요거 C2네 J 오메가 쓰는 거 아니라 그냥 C2만 요렇게 써서 요렇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요 얘는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의 브릿지 회로에서 CX 여기가 CX고요 그리고 요거 C 요거 C네요 자 그러면 요거 일단 먼저 나열 한번 해볼게요 대각선들끼리 같으니까 자 R2 CS분의 1 그 다음에 R1 CX분의 1 지금 물어본 거는 CX 물어봤으니까 얘 넘어가고 얘 다 넘어올게요 그러면 CX는 R1 자 요거 넘어가면 R2분의 1 요거 넘어가면 CS 요렇게 되죠 그러면 C1이 200 200 그 다음에 R2 R1이 200 R2가 50 5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CX가 그 다음에 CX가 0.1 마이크로 패럿인데 어차피 마이크로 패럿으로 표시하니까 0.1 들어가면 될 거고요 자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4번이 됩니다 4번 요거 약분하면 4 곱하기 0.1이니까 0.4 되겠죠 자 여기서 6번 봤고요 7번 갑니다 자 그림에서 AB 간 합성저항은 AB 간은 여기네요 그러면 자 요거 CD 있는데 요거 빼고 CD 빼고 요 AB만 보세요 그럼 요 그림 퓨스톤 브릿지죠 그래서 AB 간의 합성저항 얘기는 퓨스톤 브릿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D 간의 합성저항 요 CD 요거 기준 요 AB 요거 없고 요 CD 기준으로 합성저항은 몇 배냐 비교하라 이런 얘기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회로를 두 개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퓨스톤 브릿지에요 퓨스톤 브릿지는 요거 그림을 다시 그리면 요렇게 되죠 요게 A하고 B A하고 B 그래서 요거만 얘기하는 거고 요 CD는 뺀 겁니다 그럼 여기가 R R R 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 직렬 요거 직렬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 그림을 다시 그리면 다시 그리면 요거 R 요거 R 요거 R 요거 R 휘스톤 브릿지 평용 조건일 때 합성저항인지 회로도죠 그러면 여기가 2R이고 여기도 2R 그러면 2R 더하기 2R 2R 곱하기 2R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4R에 4R에 제곱이 되고요 약분하면 R 되는 거죠 따라서 따라서 A, B 간의 합성저항은 R입니다 요거에 의해서 자 다음 CD 갑니다 CD 여기 C 여기 D 자 이 그림을 90도 요렇게 회전해서 다시 그려볼게요 요렇게 회전해서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그림이 돼요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림을 책을 요렇게 옆으로 돌려보세요 요거 두개가 직렬이고 요거 하나 요거 두개 직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 R R R R 그러면 여기가 2R이고 여기도 2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C하고 D의 합성저항 합성저항은 병렬이기 때문에 병렬이기 때문에 R0는 2R분의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2R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 밑에 2R로 통분 2R 2R이니까 2R로 통분 여기가 2R을 하면 위에도 똑같이 2를 곱해줘야 되죠 따라서 밑에 거 2R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4 그럼 요거 1분의 1이죠 범분수 안에 거 바깥에 거 해주면 여기 밑에다 바로 쓸게요 그러면 4분의 2R이 되고 요거 두개 약분하면 결과값은 2분의 R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지금 C, D 구간의 합성저항입니다 자 원래 문제 원래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제 요거 다 지울게요 자 그림에서 A, B 간의 합성저항은 C, D 간의 합성저항보다 몇 배냐 라고 했어요 A, B 간은 R이고요 지금 합성저항 계산하니까 R이고 C, D는 2분의 R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요 놈의 두 배죠 얘는 A, B 물어봤으니까 두 배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다음 8번 자 회로에서 A, B 단자 간의 합성저항은 몇 배냐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얘가 그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 볼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니까 좀 헷갈려 하는데 자 보시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두 개로 나뉘고요 4, 4 그 다음에 나중에 요게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갖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이거하고 지금 같은 겁니다 여기서 요렇게 가서 4, 4 여기 4옴 요거 4옴 그 다음에 두 개 만나서 나오는 거 여기 1옴 여기 1옴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거 2 그게 요거 2옴이에요 그러면 대각선들끼리 곱한 것은 같죠 피스톤 브릿지 평형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아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 바로바로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 많은 노력을 하기가 애매하니까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런 문제의 유형은 아 이거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딱 해서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피스톤 브릿지구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격증 시험이기도 하고요 자 따라서 요거 회로도 그림을 그리면 평형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4 1 4 1 요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5 여기 5 병렬합성저항에 의해서 5 더하기 5분의 5 곱하기 5 따라서 10분의 25니까요 2.5가 되겠습니다 2.5 정답이 3번 정답이 3번 9번 요거는 이제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좀 외워야 되는데 자 보기 설명에서 빈칸 기역리은의 알맞은 말을 쓰라 다수의 전압원과 전류원이 존재할 때 특정점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산출하려면 전압원은 무엇을 하고 전류원은 무엇으로 한다 이를 중첩의 원리라고 한다 자 전압은 일반적으로 이때 달락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어 지금 전류원이라고 있죠 전류원은 개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석하는 회로를 중첩의 원리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높등과 태브란이라는 게 있어요 높등과 태브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이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정답이 2번 달락회로 개방회로 전압은 달락 전류는 개방 스위치 연단한 얘기죠 자 10번 그림의 단자 1, 2에서 여기가 1, 2입니다 여기서 본 높등과 회로 개방단 컨덕턴스 물어봅니다 자 컨덕턴스는 G는 R을 역수로 한 게 컨덕턴스죠 컨덕턴스 G는 R분의 1 즉 아랫값만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요거를 노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같이 연결되는 또 태브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너무 기니까 자 얘는요 그냥 이런 그림은 이런 식으로 푼다 요거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1, 2에서 본 이렇게 바라본 회로에서 저항액값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앞전 중첩의 원리에서 이런 게 있었죠 전화번을 단락회로로 전류원은 개방회로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자 전화번을 단락회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기 5볼트 여기를 쇼트 시키라는 얘기에요 단락 제거해서 이 얘기에요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아니면 이제 요거 궁금하신 분은요 그 제 기초회로이론은 우리 유튜브에 기초회로이론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거기 회로망 파트에 가시면 회로망 파트에 가시면 요런 것들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 아니면 요 문제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냥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방향이 이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쇼트를 시키고 요 두 개를 병렬인제 회로가 되는데 이걸 다시 그리면 여기가 0.8옴 그리고 여기가 2옴 여기가 3옴이고요 여기를 쇼트 시켰다 이 얘기에요 그럼 지금 이 회로는 뭐가 되냐면 직병렬 회로가 되는 거죠 따라서 0.8 더하기 2 더하기 3에 2 곱하기 3 그러면 5분의 6이 되니까 어? 요게 5분의 6이니까 1점이죠 따라서 얘는 2옴 그러면 G는 R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아랫값이 지금 2옴이니까 2분의 1 0.5가 되는 거죠 0.5 자 그래서 10번 문제는 요거 계산하니까 0.51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번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요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거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냥 답만 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틀렸다고 보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설명이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조금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건 처음에 세팅을 잘해야 돼요 세팅을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 간의 전압 2 여기 전압 2 이렇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여기 전압이 이만큼 이렇게 이제 전압이 걸리고요 이 전압은 안 변하게 일정하게 한다라고 했고요 이때 스위치 여기 스위치 여기를 닫았을 때 그럼 여기가 그냥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회로가 되겠죠 그럼 이 회로는 여기다 그냥 조그만하게 그릴게요 여기가 8옴 여기가 RX 여기가 3옴 이 회로가 될 거예요 스위치 LS를 닫았을 때 이때 전체 전류가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전체 전류가 이 전체 전류가 닫기 전 그러니까 열려있을 때 열려있었을 때의 전류의 3배였대요 닫았을 때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세팅을 지금부터 좀 할게요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지우면 안 됐는데 다시 그리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전류의 3배가 되었다면 자 여기서 일단 세팅을 좀 합니다 자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닫았을 때를요 저는 기호를 IC라고 한번 써볼게요 I1, I2, I3, IF, IX 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IC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려있을 때 열려있을 때 이거를 일단 I0라고 할게요 I0 이렇게 이제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닫았을 때의 전 전류 I0 이 IC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닫기 전 전류 닫기 전 열려있을 때 이거죠 I0 이거의 3배가 되었다면 자 여기서 말 잘 봐야 돼요 닫았을 때가 이거고 열렸을 때가 이거인데 닫기 전 즉 열렸을 때의 전류의 3배래요 그러면 이게 더 크다라는 얘기지 이게 3배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일단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3배 더 크다 누가 IC가 닫았을 때가 더 크다 이게 일단 기본 세팅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아지려면 같아지려면 여기다가 3배를 해야죠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이 I0에다가 이게 3배가 더 크니까 여기에다가 3배를 해야 얘하고 같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문제 상에서 기본 세팅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한번 풀어볼게요 이때 Rx를 구하라 저항 Rx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그림을 볼게요 먼저 먼저 열려 있을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열려 있을 때 이거 이거 열려 있으면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러면 얘하고 얘만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러면 전압 2는 자 색깔 바꿔서 전압 2는 전압 2는 전류 곱하기 저항인데 이 전류를 I0라고 했고요 그리고 R은 저거 두 개 더하면 되니까 11 되겠죠 자 이거를 자리만 바꾸겠습니다 자리만 11 I0 이게 뭐다 열렸을 때다 라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 닫혔을 때 한번 보죠 닫혔을 때 닫혔을 때 자 이거 스위치를 닫았어요 스위치를 닫았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병렬 내로고 요거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닫혔을 때를 우리는 Ic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Ic라고 했고 전압 2는 전류 곱하기 저항인데 요게 Ic다 요게 Ic다 그리고 요 아랫값은 아랫값은 요거 8 플러스 Rx 8 R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조건에서 요 조건에서 어 Rx를 구하라 이런 얘기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열려있을 때 요 놈하고 닫혀있을 때 요 놈인데 아까 세팅을 했죠 이 두 개가 같아지려면 I0에다가 세배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는 I0고 하나는 Ic이기 때문에 Ic로 맞추든 I0로 맞추든 하나를 똑같이 맞춰야 돼 그러니까 하나는 R이고 하나는 아 죄송합니다 하나는 옴이고 하나는 헬리에요 그럼 계산 못하잖아 그래서 같은 단위로 맞춰야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풀이 상해서 I0로 맞췄기 때문에 지금부터 I0로 맞출 거예요 요게 요거죠 얘는 이거와 같다면서요 그래서 얘가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쓸게요 11I0는 얘가 여기 들어가면 8RX 8 플러스 RX 플러스 3 그 다음에 3I0 요렇게 되고요 자 얘 요렇게 넘어갑니다 얘 요렇게 넘어가면요 그냥 죄송합니다 3I0가 돼서 약분이 되고요 남는 거 3분의 11 이꼴 이꼴 8 플러스 RX 8의 R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거 3을요 요거 3을 또 요렇게 넘길게요 왜 RX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 자 그럼 요기만 다시 계산합니다 요기만 여기다가 적을게요 3분의 11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3분의 9죠 3분의 9 그러면 요거는 3분의 2가 되겠네 여기는 자 그러면 3분의 2분의 8 플러스 다시 적어볼까요 3분의 2 이꼴 8 플러스 RX 8의 RX가 될 거고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RX 구하는 거니까 일단 얘를 넘기고 그리고 얘도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RX를 구하기 위해서 자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고 얘 넘어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씁니다 8 플러스 RX 이꼴 8의 RX 곱하기 얘 넘어오니까 2분의 3이 되고요 요거 약분 그러면 요거 4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면 8 플러스 RX 이꼴 12의 RX가 되고요 자 이제 마무리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요거 넘어옵니다 얘는 더하기니까 그냥 넘어오면 여기 빼기가 되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1 RX고 그러면 8 12 빼기 1이니까 11 RX가 될 거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RX를 물어봤으니까 얘 넘어가면 11분의 8이 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정답이 아까 몇 번 하고 있었죠 11번 하고 있었죠 정답이 1번 0.73 됩니다 0.73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떻게 풀이가 간단한가요 뭐 요 계산하는 거 잘하시는 분들은 아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어 그래 그래 하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이게 잘 안 돼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평상시에 충분히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귀찮으신 분들은 어떻게 했냐 그림 아까 스위치 딱 열려 요 그림이잖아 스위치 요거 딱 보면 몰라요 그냥 이 그림 보면 어 그냥 0.73 어 끝자리 3으로 끝나는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어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풀어봤고요 문제 11번이죠 요 11번 요거 계산했더니 정답이 1번 되더라 1번 되더라 0.73 자 다음 12번서부터 17번까지 시정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시정수 문제는 어 간단한 것들만 이제 있는데 그냥 식만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어 여러분들이 좀 두 가지만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이 시정수라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파형이 흐를 때 요렇게 이쁘게 이쁘게 흘러가는 파형을 우리는 정상전류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기기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요 처음에 요렇게 증가했다가 점점점점점점점 요렇게 정상전류로 바뀌어지게 돼요 이때 요 존류를 파란색으로 이 존류를 과도전류라고 하고요 과도전류에서 정상전류로 바뀌는 요 구간 이 구간을 우리는 시정수 같은 말로 시상수라고 하고요 기호를 T 타우라는 기호를 씁니다 이때 요 가로가 시간 기준이거든요 시간 그래서 시정수 시상수의 단위가 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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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세크 하나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요거 한번 보세요 과도전류에서 요 전류 정상전류로 바뀌는 요거 구간 여기를 우리는 시정수라고 했는데 시정수의 단위가 세크에요 시간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시정수가 크다라고 한다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시간이 커졌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과도전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길어진다 또는 천천히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시정수가 작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짧은 거예요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도전류는 과도전류는 짧아진다 또는 빨리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정수는 과도전류와 정상전류의 경계선 이게 시정수다 단위는 세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쪽에서는 요거를 간단하게 식으로 나열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결과식만 합니다 결과식만 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자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먼저 아렐회로의 시정수는 아렐회로의 시정수 T타운은 R분의 L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RC회로의 시정수 T타운은요 이거 모르면 뒤지게 맞아야 돼 진짜 이거 모르면 이건 진짜 외워질 때까지 맞아야 돼 자 요거의 시정수는 RC에요 RC RC회로 시정수가 RC인데 RC가 RC에요 RC회로 시정수는 RC야 근데 이걸 왜 못해요 RC는 RC인데 이쯤 되면 세뇌 됐겠죠 자 그 다음 이제 RC회로입니다 RC회로 시정수는요 루트 LC에요 루트 LC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2번 RL 직렬회로 시정수는 어떻게 했냐 RL 직렬회로 라고 했으니까 요게 되겠죠 R분의 L 찾아라 2번 자 13번 R1 R2 인더컨스 L 직렬회로 가 있다 시정수는 어떻게 했냐 자 지금 R하고 L 나왔으니까 RL회로고 시정수 T타운은 R분의 L 이에요 R분의 L 근데 지금 저항이 두개죠 그리고 직렬회로잖아요 직렬회에서는 저항을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래서 R1 플러스 R2 찾아라 이런 얘기구요 정답이 4번 됩니다 14번 자 RL 직렬회로에서 R이 20옴 L이 10 헬리인 경우 시정수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구요 자 지금 R의 값이 20 L의 값이 10 자 요거 약분하면 2분의 1이니까 0.5가 되겠네요 2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게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얘는 옴이고 얘는 헬리인데 왜 그냥 계산합니까 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과도현상 이 식을 가지고 이제 결과식만 지금 얘기를 했지 중간과정을 얘기를 안 했잖아요 기능사에서 이거 안 나오니까 근데 이 중간과정에서 얘를 옴 단위로 바꾸고 약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결과값이 그래서 여기는 옴으로 바꾸는게 아니라 그냥 숫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시정수 얘기할 때는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번 자 15번 RC 직렬외로에서 시정수는 RC는 RC라고 얘기했죠 RC는 RC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못 외우면 안 되지 RC로의 시정수는 RC에요 정답 3번 자 16번 RC 직렬외로의 시정수는 RC이다 시정수의 단위를 물어보네요 세크 3번이 되겠고요 자 17번 시간의 차원을 갖지 않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의 차원 시정수가 아닌 것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2번 같은 경우는 RC는 RC라고 그랬죠 RC는 RC에요 그래서 2번은 RC외로고요 자 3번은 R분의 L이니까 R을 회로죠 그 다음에 4번은 루트 LC 요거 LC외로고요 따라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래서 우리 회로망 그리고 과도현상 문제 몇 가지 이제 좀 다뤄봤는데요 17번까지 좀 다뤄봤고요 여러분들이 요 17번까지 한번 쭉 한번 훑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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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